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관광기본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기본법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 목적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 이후에 시책이 13가지의 시책이 존재하는데 13가지의 시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기본법을 보시면 목적이라고 해서 1조가 나와 있죠. 모든 법에는 목적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목적 같은 경우가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특히나 관광기본법의 목적은 시험에서 아주 많이 출제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적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고요. 자 1조의 목적이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보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은 관광지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친선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며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거 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용어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법이라는 게 결국에는 어떤 사회적인 약속을 문서화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그 용어만 정확하게 파악하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관광지능의 방향이라고 얘기했는데 지능이란 뜻 같은 경우는 떨치어 일어난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광이 떨치어서 일어나게 하는 그 목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향과 시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그러니까 관광지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놨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되겠고 두 번째는 국제친선 그러니까 국가 간의 서로 친밀해서 사이가 좋아지게 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친선을 증진하고 국민 경제와 국민 복지를 향상시킨다. 그 다음에 건전한 국민 관광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관광기본법의 목적은 첫 번째 관광지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는 국제친선을 증진하고 그 다음에 국민 경제와 국민 복지를 향상시키고 마지막으로 건전한 국민 관광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 네 가지 목적 반드시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조에 나와 있는데요. 정부의 시책 이렇게 나와 있고 시책은 정책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부는 이 법의 목적 그러니까 네 가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관광지능에 관한 아주 기본적이고 그 다음에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3조부터 쭉 뒤에까지 나와 있는 시책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시책은 1번 3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관광지능 계획의 수립입니다. 자 정부는 관광지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상화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지능에 관한 밑줄을 쓰셔야 되겠죠. 기본적인 계획을 몇 년마다 5년마다 이렇게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연도를 많이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그 관광지능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한다. 자 수입하고 시행한다.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한다. 이 내용 반드시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연차보고라는 내용이 나와 있네요. 4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정부는 매년 관광지능에 관한 시책과 동요에 관한 대한보고서를 언제까지 이거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밑줄 치시고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외우셔야 되겠고 국회라는 표현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삼권분립이 이뤄진 나라고요. 행정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법부가 있고 그 다음에 입법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부는 보통 우리가 정부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사법부는 법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입법부는 국회라는 표현을 쓰죠. 자 그러면 입법부가 하는 일은 법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거고 행정부가 하는 일은 법을 집행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왜 드렸냐. 기본적으로 이 법은 입법부인 국회에서 만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법을 가지고 실제로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을 수립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행정부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부의 최고 수반은 보통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통령이 수반이고요. 그 밑에 국무총리가 있고 밑에 각부 장관들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걸 행정부라고 하고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국회가 만든 법들을 여기에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부 장관들이 이 법을 가지고 시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행을 한다. 자 그래서 1년 동안 행정부에서 관광과 관련된 일을 열심히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입법부인 국회에다가 1년에 한 번씩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제출하느냐. 입법부는 1년 동안 9월 1일 날 일반적으로 9월 1일 날 정기국회라는 걸 시작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정기국회라는 건 1년 동안 행정부라든지 사법부라든지 특히 행정부가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를 판단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기국회가 9월 1일 날 정기국회가 시작을 하는데 이 9월 1일 날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행정부는 1년 동안 했던 관광에 관한 일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연차 보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읽어보시면 매년 정부는 매년 관광에 관한 시책과 동행에 대한 보고서를 정부라가 나와 있죠. 정부는 이 법을 바탕으로 수립 시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는 이런 보고서를 정기국회, 그러니까 국회가 행정부나 사법부를 1년 동안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를 판단하는 정기국회 전까지 어디다?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게 연차 보고에 관한 내용이고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조에 나와 있는 법제상의 조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법제상이라는 건 법률과 제도상의 조치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자, 국가는 제2조에 따른 시책을 실시하기 위해 자, 법제상, 재정상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국가는 이라는 표현 외우셔야 되겠고 국가는 법제상, 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5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내용은 국가가 시험에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국가가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건 위에 봤던 3조와 4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1번과 2번 관광지능계획의 수립, 연차 보고 이거는 주어가 정부인데 여기 나와 있는 법제상의 조치는 주어가 국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6조의 내용인데 지방자치단체 협조입니다. 이건 또 주어가 어떻게 돼요? 자,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도 또 따로 외우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에 관한 국가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강구한다라는 표현은요. 여기 나와 있는 어떤 방법을 서로 연구하고 같이 만들어간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3번, 4번 그러니까 제 법으로 따지면 5조와 6조에 나와 있는 주어가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여기 나와 있는 그 연차 법제상의 조치는 국가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국가 시책에 필요한 시책에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주어 두 개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외국 관광객의 유치 7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자, 이것도 주어는 마찬가지로 뭐예요? 정부, 그렇죠? 대부분 다 정부예요. 보시는 것처럼 하지만 아까 배웠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것만 특이하니까 외우시고 자, 그 다음에 정부는 외국 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 관광객의 유치를 조금 더 이렇게 많게 잘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해외 홍보를 강화해야 됩니다. 자, 이해하셨죠? 국내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해외 홍보를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미국 타임스케어에 우리나라에 관한 어떤 홍보 자료를 이렇게 스크린이나 띄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해외 홍보를 강화하고요. 자, 두 번째 출입국 절차를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입국하는데 입국하는데 막 3시간씩 기다려요. 막 출국하는데 막 4시간씩 기다려요. 우리나라 안 온단 말이죠. 자, 지금은 아니고 제가 예전에 신혼여행을 갔을 때 좀 선진국이 아닌 약간은 개발도상국 같은 데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나라 같은 경우 갔더니 출입국을 하는데 너무 입국 시간이 긴 거예요. 그때 막 모뎀을 쓰고 있고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모뎀을 쓰고 한 사람 출입국 심사를 하는데 입국 심사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막 20분씩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비행기에 탔던 사람들이 내리는데 뭐 한 몇 시간 정도 걸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그 나라를 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또 아, 저 나라 또 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출입국 절차를 개선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외국 관광객 유치 첫 번째 해외 홍보를 강화하고 두 번째 출입국 절차를 개선하고 마지막으로 그 밖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첫 번째 해외 홍보 강화. 두 번째 출입국 절차 개선. 세 번째 그 밖의 필요한 시책 강구. 이렇게 해서 7조에 나와 있는 외국 관광객 유치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조에 나와 있는 내용은 관광 여건을 조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성이란 뜻은 무엇을 만들어서 이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 여건을 만들고 이뤄내는 것을 8조에 담았는데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어는 정부가 되겠고요. 관광 여건 조성을 위해 관광객이 이용할 숙박이라든지 교통, 그 다음에 휴식시설 등의 개선 및 확충, 휴일, 휴가에 대한 제도 개선 등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래서 밑줄 하나 쳐 놓으셔야 될 게 휴일, 휴가에 대한 제도 개선. 이것도 최근에 추가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관광객이 이용할 숙박, 교통, 휴식시설 등의 개선뿐만 아니라 확충,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휴일, 휴가에 대한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광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관광 자원의 보호 이렇게 나와 있네요. 마찬가지로 정부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관광 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 자,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자, 그 다음에 9번, 이거는 두 개 묶어서 외우시겠습니다. 자, 그 이유가 관광 사업의 지도 육성, 그 다음에 관광 종사자의 자질 향상입니다. 자, 8번은 10조에 나와 있는 관광 사업을 지도하고 육성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9번에 보시면 11조에 관광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킨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험에 가끔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걸 섞어서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내냐면 관광 종사자를 지도하고 육성한다. 틀린 내용입니다. 아셨죠? 관광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게 기본법의 시책인 거고 자, 그 다음에 관광 사업을 지도하고 육성하는 것이 관광 기본법의 시책이다. 이렇게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관광 사업을 지도하고 육성하며 그 다음에 9번에 봤더니 관광 종사자, 관광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관광 기본법의 어떤 목적에 맞는 시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 보시면 정부는 관광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광 사업을 지도감독하고 자,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자, 관광 사업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거고요. 자, 일단 관광 사업, 관광과 관련된 사업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러한 관광과 관련된 사업을 지도하고 감독해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관광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켜야 되겠다. 자, 정부는 관광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 교육 훈련과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래서 자질이라는 것은 성품이라든지 소질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광에 종사하는 관광 종사자들의 자질이 너무 떨어져요. 그러면 관광을 갈 사람들의 마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관광 종사자의 어떤 여기다운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광 기본법에 명시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관광지의 지적 및 개발 이렇게 나왔네요. 자, 관광지 동그라미 치실게요. 이거하고 비슷한 표현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내용인데 관광지가 있고요. 관광단지가 있고요. 관광특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관광기본법에서는 관광단지나 관광특구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만 한다? 관광지에 관한 이야기만 한다. 이해 꼭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관광에 적합한 지역을 관광지로 뭐한다? 지정하여 필요한 개발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관광기본법의 내용에 들어있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시험에서. 그러면 관광기본법에서는 관광지 지정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관광특구 지정 또는 관광단지 지정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광지의 지정 및 개발 12조의 내용이었습니다. 11조 보시면 국민관광의 발전 이렇게 나왔습니다. 11조가 아니라 11번. 13조의 내용인데요. 마찬가지로 정부고요. 관광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촉구하여 건전한 국민관광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자, 어디다 밑줄을 치실까요? 자, 우리 국민관광 여기다 밑줄을 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법에 국민관광이라는 용어가 들어와 있어요. 아셨죠? 자, 그래서 기본법에서 국민관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구나. 자, 그 내용도 아셔야 되겠고 국민관광에 관한, 국민관광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내용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조의 내용이고 12번입니다. 자, 정부는 관광지능을 위해 관광지능 개발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일단은 관광지능을 위하여까지는 알겠어요. 아시겠죠? 자, 관광을 일으키고 발전시킨다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정부는 관광을 일으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냥 할 수 없잖아요.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관광지능 개발 기금이라는 걸 설치해서 돈을 모으도록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내용 중에 관광지능 개발 기금법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관광지능 개발 기금법은 어떻게 돈이 모여지고 어떻게 쓰여지고 어디에 쓰여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배우는 건데 자, 여기서 기본법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광 발전을 위해서, 관광을 일으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돈들을 모아야 된다. 관광지능 개발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관광기본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별표 치시죠. 자, 최근에 나왔던 문제고요. 관광지능의 방향 및 주요 시측에 대한 수립, 조전, 관광지능의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심의 조정 밑줄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좀 깊이 의견을 교환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자, 밑줄 치셔야 되는데 또 누구 어디 소속으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둔다. 자, 국가관광전략회의라는 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관광지능의 방향 및 주요 시측에 대한 수립, 조정 그 다음에 관광지능의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자, 뭐예요? 심의, 그 다음에 어떤 조정을 하는 곳인데 자, 이거는 어디다 설치를 한다?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둔다. 이 시점이 많이 나오는 게 자, 국가관광전략회의는 어디 산하기관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1번 대통령, 2번, 국무총리 3번, 문화체완관광부 장관, 4번, 자, 특별자치시장. 답은 국무총리 이렇게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둔다. 이렇게 외우셔야 되겠고요.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대통령령 밑줄 치실게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어떻게 법의 체계를 알면 뭐 이게 어디에 근거해서 이런 것들이 운영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단 말이죠. 자, 무슨 얘기냐? 보통 우리나라 행정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라고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행정부가 대통령이 뭐 권한이 자리가 뭐 권이 되거나 어디 뭐 딴 데를 가셨을 때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자, 행정에 관한 일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이렇게 각부 장관들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중요하게 배워야 되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국무총리 산하로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부의 아주 기본적인 조직도는 이래요. 아시겠죠? 자, 국무총리 산하로 뭐를 둔다?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두는데 자, 보시면 어디에 근거해야 돼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법을 만들고 자기가 이렇게 설치를 한다? 이건 좀 모순인 거예요. 위에서 만들어 놓은 거를 기반으로 자기가 어떤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무총리 산하기관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둔다면 대통령이 내리는 명령에 의해서 국무총리 산하기관으로서 여기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두도록 하고 있다는 걸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문체부 장관의 그 산하기관으로서 뭐 A라는 기관을 준단 말이죠. 그러면 국무총리령에 기반해서 둘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대통령이 한다라면 대통령, 아 국무총리가 한다라면 대통령령에 기반한다. 이렇게 여러분도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여기서는 중요한 내용이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관광전략회의는 자,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어디 소속이구나 국무총리 소속이구나 라는 걸 외우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뭐에 기반해서 대통령령에 기반해서 거기에 국가관광전략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두고 있다 이렇게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관광기본법은 시험에 매년 한 문제 많게는 두 문제까지 출제되는 회도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목적, 그 다음에 시책 여기서 시험이 계속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반드시 외우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관광기본법은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선 여기서 멈추고 다음 시간에 이제 조금 진짜 어려운 아, 어렵다고 하면 좀 그렇죠? 자, 진짜 내용이 많고 중요한 파트인 여기다 관광지능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능법은 보통 해마다 18문제에서 19문제 뭐 적게는 17문제에서 많게는 19문제까지 출제가 되는데 평균 그러니까 18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자, 내용이 많기 때문에 내용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워낙 또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출제가 많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어렵다고 했지만 어렵다기보다는 법이라는 건 체계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용어의 어떤 완벽한 이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체계만 잡으면 관광지능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마스터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1강이었는데요. 관광기본법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힘을 내서 관광지능법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감사합니다.